1. 스톤 라이트 2019년 교재 13장의 흐름에 무관한 문장찾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무엇이냐라는 거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장입니다. 1번. In addition to controlling temperatures when handling fresh produce, control of the atmosphere is important. 이렇게 나옵니다. In addition to 나와서요. 뭐뭐에 덧붙여 뭐뭐뿐만이 아니라라는 유명한 표현이죠. In addition만 쓰고 쉼표를 써가지고 쓰는 표현도 있고 In addition to가 나와서 투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 동명사나 내지는 명사가 오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주시고요. Temperature는 온도, 기온이고요. When handling 나와서 이것이 접속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handling만 써도 되는데 의미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접속사 when을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문장으로 쓰면 When you handle fresh produce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Produce가 있는데 농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밑을 잠깐 보실게요. 이 5번 문장에도 produce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불가산명사라고 써놨는데요. 공간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동사 produce가 있으면 생산하다 제작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 produce의 명사형은 production입니다. 그래서 이 production이 생산, 제조, 제작 이런 뜻의 명사가 되죠. 이 production, 즉 생산, 내지는 제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뭐라 그럽니까? product라고 하는 겁니다. product는 제품이고 생산품이며 생산이나 제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공산품을 받게 되는, 즉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사 produce는 공산품이 아니라 농산물이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고 불가산명사 취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product는 S가 붙을 수 있는 가산명사죠. 그리고 produce는 농산물이고 농산물은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지금 produce부터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경제 관련 지문에서 produce가 농산물로 쓰이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학생들 본인이 모르는 거지 실제로 나오는 건 엄청실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이 네 단어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신경 쓰셔가지고 잘 보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잘 정리하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올라갈게요. 그래서 produce 나와가지고 농산물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control of the atmosphere. 컨트롤은 안 하실 테고 atmosphere인데요. 대기권, 공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상에서의 해석은 공기인데 여러분 이 atmosphere는 공기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분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 중에 공기를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읽으라는 일본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분위기 파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내지는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atmosphere가 분위기라는 뜻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공기 내지는 분위기 이렇게 돼서 뭐 카페의 분위기가 좋다는 동 이렇게 얘기할 때 카페가 아주 좋은 atmosphere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잘 봐주시고 문장 내에서의 해석은 공기였어요. 해석을 제대로 해보면 When handling flash produce 신선한 농산물을 다룰 때 기온을 통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기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그런 해석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겠어요. 2번 문장입니다. Sun moisture is needed in the air to prevent dehydration during storage but too much moisture can encourage growth of moles 이렇게 나옵니다. Sun moisture 어느 정도의 습도는 공기 중에서 보관 중에 탈수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습도는 곰팡이의 증가를 장려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썸이 있는데 이 썸이 moisture를 수식을 해서 지금 이제 불가산명사를 수식하는 썸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3번 잠깐 보실게요. 이 3번의 썸이 있는데 여기는 스토리지 유닛을 수식을 해서 가산명사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썸이 오면 무조건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썸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산명사를 수식을 하게 되면 썸의 의미가 몇몇 그죠? 이런 정도의 뜻이니까 그 뒤에 복수가 나오는 거는 단어의 논리상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썸이 어느 정도 이런 뜻으로 나와서 그 뒤에 불가산명사를 수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썸 뒤에는 가산명사도 오고 불가산명사도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십사 싶어서 여기서 아주 좋은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썸의 쓰임을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모이스처가 나와서 습기는 당연히 불가산명사로 쓰일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o prevent, 뭐뭐를 막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니까 목적의 용법 잘 봐주시고. dehydration, 탈수죠? 그 다음에 during storage라서 보관을 하는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uring이 나왔는데 이쪽을 잠깐 보시죠.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뭐뭐하는 동안에는 전치사 표현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for가 뭐뭐하는 동안으로 나오면 그 뒤에는 기간이 와요. 그래서 보통 수사와 기간이 함께 오죠. 그러니까 for three years, for four months, for five seconds, for five centuri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for 다음에 보통 수사가 나오고 그 뒤에 기간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during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수사 기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명사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during storage면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관이 시작되는 시간이 있고 보관이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래서 during the movie, 영화를 봐요. 그럼 영화를 시작하는 시간이 꼭 끝나는 시간이 있죠. during the game, 게임을 해요. 그럼 게임이 시작되는 시간이 꼭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during the class, 수업을 해요. 그러면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이 꼭 끝나는 시간이 있겠죠. during the fight,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 꼭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가 끝나는 것과 시작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명사가 오는 것이 during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심하셔서 이 for와 during은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while이 나와서 while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나와서 뭐뭐하는 동안 이렇게 쓰였던 거죠. 지난 시간에 12강의 6번 문제에서는 while이 나와서 while을 역접의 접속사로 쓰는 그래서 뭐뭐하는 반면외로 쓰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while이 뭐뭐하는 반면외로도 쓰이고 지금 이렇게 뭐뭐하는 동안으로도 쓰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서 while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생각하시고 이 뭐뭐하는 동안에 대한 정리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서요. 기본적인 문법이지만 꼭 엮어서 다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encourage가 다음 줄에 나오죠. 그래서 뭐 장려하다 촉진하다. 그래서 촉진하다의 해석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좋아 보이니까요.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몇몇 사업적인 저장시설은 controlled atmospheres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책에 해석해 보니까 CA 시스템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게 CA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CA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즉 저온 저장과 함께 공기의 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with the levels of both carbon dioxide and moisture being regulated carefully 이렇게 됩니다. 이산화탄소와 습기 양쪽 모두의 수준이 세심하게 조절이 되는 CA 시스템을 상업적인 스토리지 유닛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커머셜이 상업적인이라는 뜻이고 아까 썸이 이제 가산명사 수식하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controlled atmospheres인데 이거는 이제 그 CA 시스템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어느 정도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 제가 with 부대 상황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with 명사 다음에 of both carbon dioxide and moisture는 전치사도 항의 명사니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with the levels 다음에 being regulated의 분사 구문이 뒤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분사 구문 맞아요. with 부대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와 습기에 레벨이 being regulated carefully 세심하게 조절이 되어지는 CA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잘 봐주시고 이 with 부대 상황은 with 명사 분사의 순서로 나와서 이 명사와 분사의 능수동 관계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즉 레벨 그 수준은 그 이산화탄소와 습도의 수준은 어때요? 이산화탄소와 습도의 수준이 손발이 달려가고 지들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being regulated 조절이 되어지는 거죠. 이 레벨하고 regulate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동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being regulated를 써서 여기 부대 상황을 써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수준이 조절되고 있는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 능수동 관계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얘기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칼본 다이억사이드가 나오는데 이 칼본 다이억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칼본이 탄소입니다. 칼본은 탄소고 그 다음에 억사이드는 산화됐다는 뜻이에요. 산소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이는 두 개라는 뜻이에요. 산화된 게 두 개가 붙어있는 탄소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CO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좋은데 우리 왜 두 명이서 하는 대화는 다이얼로그라고 하고요. 세 명 이상에서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컨버세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다이가 붙으면 두 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의 E가 다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거요. 칼본 모녹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노가 있어요. 모노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왜 음악 같은 걸 듣거나 뭐 이럴 때 모노로 들을 수 있고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스테레오는 두 채널에서 나오는 거고 모노는 한 채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모노가 한 개라는 뜻이거든요. 칼본 모녹사이드면 일산화탄소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서 보시면 단어 외우기가 조금 쉬워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서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어휘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보죠. 4번 문장입니다. Though living things emit carbon dioxide when they breathe, carbon dioxide is widely considered to be a pollutant.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도우죠. 비록 생물이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emit, 방출을 하지만 carbon dioxide, 이 이산화탄소는 a pollutant, 오염물질로서 widely considered to be, 굉장히 넓게 간주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뜻이 나오는 거죠. 비록 동물이 숨을 쉴 때 살아있는 것들이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만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다. 이런 정도의 뜻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이미트가 보통 gas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가스나 내지는 오염물질 등을 방출하다, 배출하다. 이제는 이미트나 내지는 emission이라는 단어가 이미트의 명사형인데 이미트의 명사형인 emission은 이제는 거의 환경용어로 굳었어요. 그래서 유액가스의 배출, 배기가스의 방출 이런 뜻으로 아예 그냥 gas emission이라는 단어가 아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트는 동사형이니까 잘 봐주시면 좋죠. breed가 있어서 참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사는 breath고 동사는 breed죠. 그래서 이만 딱 붙으면서 breed 발음이 바뀌고 breath가 돼가지고 그죠? 명사로 쓰는 그런 얘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얘기는 있겠죠. 그 다음에 is widely considered to be a pollutant인데 pollutant가 이제 오염물질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ant가 붙으면 무슨 무슨 물질 이렇게 되는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은데 이번 기회에 pollutant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be considered to be 나왔는데 이거는 오영식 컨시더의 수동태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4번이 답이라서 필요 없는 문장인데 이 컨시더의 수동태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꼭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지금 be widely considered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바꿔가지고 능동태로 쓰면 people consider carbon dioxide to be a pollutant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여기서 이거는 일반인입니다. 사람들은 이산화탄소를 오염물질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동사가 consider고 carbon dioxide가 목적이고 to be a pollutant가 목적격 보호 보죠. to be는 써도 되고 지워도 됩니다. consider가 나왔을 때는 뒤에 to be가 나와도 되는데 to be를 써도 되고 지워도 되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를 땡겨가지고 carbon dioxide를 주어로 만들었고요. 동사 consider가 내려와서 is considered가 됐고 그럼 목적격 보호부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to be a pollutant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people은 여기 by people이 생략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carbon dioxide is considered to be a pollutant가 나와서 그러니까 to be를 생략을 하면 수동태가 나왔는데 이 뒤에 명사가 바로 뜨는 걸로 보여서 목적어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요.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보호였던 거죠. 그러니까 명사 보호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consider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면 이렇게 5형식에서는 조금 만만치 않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특히 consider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뒤에 to be가 올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as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는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봐주시고 적어도 이렇게 수동태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5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에는 정리를 좀 잘 해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4번이 그래서 지금까지의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그 식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들이 있는데 그 농산물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공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공기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 탈수가 생길 수도 있고 디하이드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를 또 잘못 관리를 해서 습도가 너무 많으면 곰팡이가 피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상업적인 시스템에 보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조절을 하는 어떤 기계 장치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문장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4번 문장에서 생물이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로 간주가 된다고 뜬금없는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공통점은 뭐 있어요? 카본다이옥사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본다이옥사이드가 있는 거고 여기 폴로턴트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꼬시는 거죠. 그런데 이 폴로턴트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꼬시는 건데 우리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정답을 만들 때도요. 가급적이면 이제 오답은 문장에 원래 문장 내에 있는 지문 내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정답을 만들어요. 하지만 정답은 지문 내에 있는 단어를 다른 식으로 바꿔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꼭 관련이 없는 듯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카본다이옥사이드로 딱 겹치게 만들어서 꼬셔놓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폴루턴트 같은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냥 왠지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석을 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이 문제를 푸실 때 너무 속도를 내가지고 문제를 해석을 하려고 들면 사실은 그 속도를 낸다고 해석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문장을 건너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대충 해석을 하다 보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비슷한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4번이 일단 정답이었고 넘어가보죠. 5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에틸린 가스 같은 기체들이 Maybe introduce that controlled levels 통제된 수준으로 도입이 되는데 유입이 되는데 To achieve, 돕기 위해서입니다. Achieve optimal quality of bananas and other fresh produce 바나나와 다른 신선한 농산물의 최적화된 품질을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에틸린 가스 같은 다른 가스들이 도입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여기 other 나오죠. 그리고 gases가 나왔고요. 여기 other 나오고 produce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other인데 뭐라고요? 뒤에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가 온다고요. 이쪽 보시죠. other 뒤에 복수명사 왔죠? other 뒤에 불가산명사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가 막힌 문장이네요. 자, 언하더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죠. 그래서 전에도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하더는 관사 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면 뒤에 단수가산명사가 오고 또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단수로 쓰이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복수, 여기는 불가산명사 이렇게 해서 전부 other로 수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other와 언하더는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죠.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잘 알아두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리고 produce가 불가산명사이며 이 produce 동사부터 명사 produce까지 빙글빙글 단어가 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입니다. searches는 한 단어로 쓰면 전치사 like와 같아서 뭐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고 ethylene gas인데 ethylene gas라고 발음을 해서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at controlled levels 이렇게 나왔는데 at a 형용사 level 뭐뭐 한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수가 왔기 때문에 관사가 없어졌고 controlled가 있어서 수식을 해서 통제된 수준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괜찮았던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정사의 부사적인 요법이 나오는 거죠. optimal quality 최적화된 품질을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는 거니까 뭐뭐하기 위하여로 나와가지고 이게 부정사의 부사적인 요법으로 쓰인 건 아실 수 있고요. 또 헬프 다음에 achieve라는 동사원형이 나왔는데 이쪽 보시죠. 여기 3번의 패턴이에요. 이 오형식의 헬프가 있는데 오형식의 헬프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동사 헬프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투 부정사가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오형식의 헬프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오형식의 헬프는 툴을 생략을 해서 지금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 바로 나와가지고 꼭 사역동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목적어가 문맥 내에서 당연히 이해되는 경우거나 이전 문장에 언급된 경우라면 이 목적어까지도 생략이 가능해서 주어 다음에 헬프 다음에 동사원형이 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헬프 다음에 어치부가 바로 왔죠.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 패턴이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서 이 오형식의 헬프 패턴도 주의해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어치부트 이런 식으로 나온 그런데 어치빙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봐주시고 업티멀 단어 조심하셔서 최적의 최적화된 이런 정도의 해석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6번 문장입니다.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is the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among the stored foods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군요. 일단 기본적인 해석을 해볼까요? Among the stored foods 저장된 식품들 사이에서 some circulation of air 약간의 공기순환의 need for 필요성이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기체와 습기의 관리와 related to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인데 이 문장이 좀 어려웠던 것이요. 도치구문이 적용이 된 건데 도치구문을 굉장히 희한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 지금 제가 써놨죠. related to가 있는데 be related to의 도치구문을 쓴 거라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자 여기 밑에 지금 제가 해놨는데요. 이 형식의 도치구문 강조를 위해서 주어와 보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온 건데 원문을 한번 보시죠. The need for circulation of air among the stored foods is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이렇게 쓰면 사실은 아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저장이 되어진 음식들 사이에 공기의 어느 정도의 순환에 대한 필요성이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기체들과 습도의 어떤 통제에 관련이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relate를 관련을 시켜갖고 요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나머지 related to를 앞으로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related to 이하 전체 부분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ease가 나오고 더 need가 주어가 뒤쪽으로 도치가 돼버리는. 근데 for부터 stored food까지 전체 부분이 주어에 붙어있는 부분이니까 따라와서 뒤로 도치가 돼버린 이런 스타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도치구문은 사실은 안 하느니만 못한 도치구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입시교제고 교제를 만들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일부러 도치시켜서 만드는 이런 것도 가능해서요. 이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아마 이게 원문이 외국 사람이 쓴 게 있었다면 외국 사람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출제위원들께서 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도치구문을 집어넣어서 약간 학생들이 도치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도치구문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be related to라는 사실은 수거도 있잖아요. 그죠? be related to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딱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녹록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고 이 related 이하 부분이 도치가 돼서 이 부분이 앞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부분 앞부분이 굉장히 길었던 거를 이제 동사 뒤쪽으로 빼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이 형식의 도치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봐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need는 뭐예요?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이 주어 need는 이제 4가 붙어서 뭐뭐에 대한 필요성 이렇게 되는 해석은 조심해서 전치사 4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circulation이 순환이라는 뜻이어서 원래 circulate라는 동사가 있으니까요. 그죠? 순환시키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mong이 있어서 뭐뭐 가운데에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서 between은 뭐뭐 가운데인데 어떻게 돼요? between은 a and b 내지는 between the two 이렇게 해서 두 개 사이에서 따지는 게 between이고 among은 세 개 이상에서 따지는 거라는 거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문제될 건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죠. in addition to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to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ing 뜬 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링이 분사고문 떴고 그 앞에 의미를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when을 썼던 얘기 그래서 when you handle fresh produce로 바꿔 쓸 수 있는 얘기 조심하시고 produce가 농산물이어서 이 product, produce, production, 동사, produce 전부 다 비교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에 대한 해석도 주의하시고 atmosphere 단어 조심하셔서 대기, 대기권, 공기 이런 뜻도 있고 분위기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자, 2번 문장의 썸하고 3번 문장의 썸이 있는데 그래서 2번 문장의 썸은 불가산명사를 수식했고 3번 문장의 썸은 네, 가산명사를 수식했다. 가산명사를 수식하는 썸은 복수형을 수식하게 되어 있고 불가산명사는 당연히 s를 붙일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수식하는 거죠. 잘 봐주시면 문제가 없었고요. to prevent 나와서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하여 말씀 들었고 dehydration 단어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d를 떼어가지고요. 그냥 hydration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물의 공급이에요. 물의 공급이고 그 다음에 dehydration은 탈수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during 전치사 조심하셔서 뭐뭐하는 동안에 대해서 정리했던 거 잘 봐주시면 좋았죠. 그래서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controlled atmospheres는 이거는 장치의 이름이라서 교재의 해석을 참조하시면 ca 시스템이라고 그냥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with the levels being regulated 이렇게 나와서 with 부대 상황이 나왔던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명사와 분사의 능수동 관계에 조심하셔서 수준이 잘 조절되어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던 거 잘 연결해서 봐주시고 carbon dioxide와 carbon monoxide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던 거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4번 문장에서 emit 조심하셔서 방출하다 배출하다 그 다음에 breath와 breed를 구분하시는 얘기는 사실 이건 중징 때 쓸 테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is widely considered 부분이 나와서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consider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이 뒤에 to be 그죠? 여기 나오는 뒤에 to be는 생략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써도 상관이 없고 또 이 to be를 뭘로 바꿔도 된다고요? as를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봐주시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한 표를 다시 한 번 잘 써보시는 거 말씀을 드려봐요. 그리고 4번 문장이 정답이어서 전부 어떻습니까? 농산물에 저장을 할 때 관리를 위해서 어떤 기체라든가 내지는 습도에 대한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얘기해서 관계없는 표현이었다라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고요. 5번 문장입니다. 자 other gases 나왔고 other produce 나왔어 other는 어떻다고요? 자 여기 2번에 말씀드렸듯이 other는 형홍사로만 사용되고 뒤에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수명사가 오고 불가산명사가 온 거죠. 그래서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요. another와의 비교도 꼭 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such as가 like랑 똑같은 거 말씀드렸고 ethylene gas에서 ethylene의 스펠도 좀 만만치 않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제된 수준으로의 at controlled level이 있었는데 at a 형용사 level 뭐 뭐 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to help achieve라서 최적화된 품질을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고 목적이었던 거 그리고 이 help 다음에 achieve가 동사원형으로 나와서 5형식의 help 패턴에서 여기 3번에 나왔던 패턴이었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십사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6번 문장입니다. related to가 맨 앞에 나왔던 것은 be related to에서 도치 구문이 형성이 돼서 그랬었던 건데 원래는 the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among the stored food가 주어고 is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건데 여기서 이 related 이후 부분을 앞쪽으로 도치를 시켜버리고 is 다음에 그 뒷부분의 주어 부분을 도치를 시킨 이런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봐주시고 이건 주관식으로 물어봐도 아주 괜찮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여기 need가 주어였던 거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circulation 단어 조심하시고 among 단어 조심하시는 거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연결해서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내용은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조금 세밀하고 만만치 않은 문법들이 좀 존재를 하고 단어가 좀 여러 가지 패턴으로 쓰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죠. 의외로 세심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translation 확실하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정답과의 관계도 잘 봐주시고요. vocabulary도 중요한 거 많았으니까 잘 연결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외워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요정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1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개인과의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ubs Singapore